나이스게임TV 나이스게임TV 자 인드라의 인드라의가 아니죠 네 찰꼬락개론 1화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입을 때 너무 부서가지고 제가 딱 입고 끝나자마자 화장실 가는데 송창사원이 바지가 젖어있다고 추하다고 갈아입으라고 해갖고 화장실 가서 봤더니 땀이 바지 뒤쪽에 땀이 지리신건가 지리면 앞뒤로 젖어있어야하는데 뒤만 젖어있는거 보니까 제가 볼 때 지르신 듯 그렇죠 소모했다고 봐야되겠죠 너무 웃으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힘조절이 안되서 그런거 가능합니다 이따가 빨아야되는데 어쨌든 간에 3부에서는 온라인에서 한판 했는데 고통스러우셨나요? 고통스러우면서도 너무 웃겨가지고 자 피나가 핑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사람이 아니라는 4핑이였거든요 일본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해외사람 같습니다 유학간 학생이 라이스캠티비를 보고 격역한거일수도 있겠네요 약간 글로벌할수도 있죠 자 이제 3부에서는 온라인대전을 펼칠텐데 룰이 있어요 저희가 미션이 있었거든요 인드라가 온라인대전을 5승을 성공해야되구요 그리고 3승이죠 3승 인드라가 3승이죠 5승이 아니라 3승 3승을 도전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재민 선수가 아까 말씀해주신 태그 국민콤보 2개를 실전에서 성공을 해야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콤보들 실전에서 2개를 성공을 해야되는데 이걸 만약에 실패하면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집에 안가고 개인방송하면서 그렇죠 저 미션당 5승을 추가적으로 해야되요 근데 5승을 하려면 5패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같은 유저들은 거의 2개 실패하면 20게임을 하고 가야되거든요 차가 끊겨요 그런 고충이 있다는 나머지 숙제가 그런 고충이 있죠 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가 같이 하는게 페어플레인가요 페어플레이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구요 이게 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는 형이 다이아인데 롤로 따지면 엎여간 느낌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캐리해주려고 같이 듀오를 뛰었는데 갑자기 안된 안된게 아니라 앉았어요 안된건 아니에요 난 그냥 이러니까 제가 너무 빡 터져가지고 아 캐리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러면은 제가 온라인보드를 하기 전에 네 배재민 선수가 과연 저한테 오늘 관심 주신 콤보들과 그리고 그 실전에서의 그 심리전 그리고 상대 앞에서 횡을 잡는 것과 악마선 이후에 뭐 이지 이런 것들을 실제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우선 시범으로 온라인 경기를 보여주시고 바로 이어가는거 하겠습니다 온라인보드 같은 경우는 1피스틱으로 해야되나요 뭐 이걸로 되나요 이걸로 하는게 편하겠죠 네 그러면은 그냥 좀 불편하시더라도 바로 온라인보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네 버튼은 이렇게 4개였나요 지금 버튼이 이거 4개의 태그 네 잘 안눌려요 아니 왼손이 잘 안눌리는 페널티가 있네요 네 어 그거 바로 인지하셨네요 핸디캡 안고 가는거죠 네 오른발도 잘 안됩니다 어 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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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가요? 바로 해결될 겁니다 오른발이 안나가는데요 갑자기 어 어 오른발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걸렸어요 어 지금 방송에서 아무것도 안먹지 않았나요? 그니까요 이거 인터넷 맥인가 뭐죠 이게 자 배제민 선수 배제민 선수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아 페어로 되어 있구나 아 지금 저희는 제가 볼때는 배제민 선수랑 저는 아 페어구나 숙명이에요 네네 피할 수 없는 듀오를 지금 같은 브라인이네요 거기다 승률이 81, 38세 아까 제가 비슷한데 지금 강제로 듀오가 돼서 5핑인가 보니깐 아 4핑이네요 아마 해외사랑 어 배제민 선수도 은근히 저랑 듀오를 하기를 원하시는 강제로 지금 듀오가 된 것으로 아 아 바로 할거에요 네네네 지금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어 지금 아 피사기까지 말하려고 아니 나랑은 아니 나랑은 초풍 초풍 키울거에요 어 이거 뭐야 에이 에이 어 뭐야 이거 죽여 아니 지금 빨리 때려 아 왜 왜 왜 아 나 싸우기 싫어 아 난 싸우기 싫어 지금 아 아 아니 아니 얘기해주세요 태그 아 아 저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화면 보고 있을게요 진지하게 제도합니다 자 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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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라이크 시라이크가 안 맞으세요 온라인 이거 레이크 상당한데 5핀인데 무슨 레이크요 5핀인데 5핀이에요 5핀 5핀이에요 5핀 5핀에요 5핀 아 왜 왜 딸피를 다 아 아니 아니 저 지금 이거 이거 태그 잘못하면 한 번에 피가 콤보를 허용하기 때문에 피가 엄청 저 벤정 선수 믿어요 알겠어요 지금 레이전하우스 아 레이전하우스 아 아니 왜 아니 바꾼다고 얘기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니 배우는 프로그램인데 약간 예전을 아니 지금 몰라요 저 지금 말로 알려드리고 있잖아 지금 어 지금 어 지금 거짓말했어 거짓말 3차 안 보여 이거 아 왜 왜 왜 왜 레이전하 무서웠어 상대야 레이전하 무서웠어 아니 나는 안 무서워 나도 무서운데 어 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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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드 바운드 나 피 회복하러 가야되 아유 깜짝아 갑으로 뜨네 공차 가드시키고 악마손 오륜차게 바로 이거죠 이거에요 공차 갑으로 이륙보고 자기가 유리한 상황에서 공격하는거 한 번 더 제가 한 번 더 대충 자기가 유리한 상황에서 2타 아 2타 몰라요 2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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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거 알았으면서도 2타를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2타를 맞은걸 아유 바꾸고 싶은데 바꾸고 싶은데 왜 안 바꿔 왜 안 바꿔 왜 안 바꿔 이 사람이 책임 적은가를 왜 다 맞고 공차가 선생님 이겨주세요 어 뭐야 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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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해야돼 말로하면 안되요 손으로 해야돼요 아 손으로 해야돼요 무조건 아 리리만한테 잘못 배웠어 누구한테 배워 지금 탈락자 16강 탈락자한테 배워가지고 아 어 왜 얘기 안해줘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단 어 몰라 몰라 악마손 올레차게 1타 빨리 바꿔 성격이 탈 그럼 이거 지금 페어프레이션 안할려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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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돼 다시 아 나갔다가 아 처음에 그 고르는거 네 자 바로 그럼 페어프레이션 없이 배제민 선수가 하려면 2P로 골라야돼요 어떻게 해야돼요 아 이걸로 해야돼죠 아 이걸로 해야돼요 안돼 캐슬할게 제가 기계치에요 약간 알았어요 어떻게 제 버스 타는 기분 어떠세요 아 아 제가 얘기해놓고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이게 바로 트롤이죠 아 가겠습니다 선생님 조건이 있어요 어이 뭐야 이거 이게 예 버튼은 이 4개인데 이건 이 4개야 동그라미 X 세모 어 뭐야 뭐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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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는건 아 고르는 이거는 다시한번 네 선생님도 기계를 잘 모르네요 아니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리리 좋아하세요? 리리같은 스타일 어때요? 안합니다 아 배제민 선수 그렇게 여성분 있으세요? 아니 왜요? 뭐야 왜? 왜? 원래 아니 왜냐면 배제민 선수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전문형으로 초이스하면 되는데 왜 굳이 혼자 임누라님이 아시게 그렇다고요? 예 저희 직원 중에서도 좋아하시는 분 왜요? 저는 어떻게 다리 놔드려요? 어떻게 양복이라도 하나 좀 찾습니까? 제가 볼 때 서로가 아는 정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제민 선수가 오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근 날이 아닌데 출근했었어요 아 진짜? 예 배제민 선수가 오는 날 일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요 예 물론 출근 안하면 혼나니까 출근했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출근하지 않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배제민 선수가 오는 날 출근을 했다는 거 아 뭐야 저 크누위치 모르는데 크누위치가 혹시 가정용에만 있는 네 그렇죠 아 진짜요? 네 슬림밥도 가정용에만 있고 슬림밥이 실제 밥이랑 다른가요? 네 지금 다르죠 근데 지금 태큰 스트라이크 우승자가 아니 상대 오락게임 진짜 아니 지나가는 게임 액자단한테 모른다고 게임 기회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 뭐야 안 넣는다니까 얘는 자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콤보 야 이게 첫번째 이게 실제에서 넣는거죠 네 그리고 두번째 콤보가 초초 나랑 백러필 삼타 버튼이 버튼이 아 무슨 기술이죠 이거 뭐야 이거 몰라서 맞는거죠 네 모르겠습니다 네 몰라도 이길 수 있어요 자 와 각 칠이 달라요 들케도 좋고 근데 비슷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모르니까 지금 비슷한겁니다 지금 이거 진짜 모르겠네 게임 이게 아 들케랑 다르니까 어 뭐야 어떤 버튼 자문으로 써 아 어쩔수없어요 남의 스틱 쓰면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충분히 버튼 위치랑 스틱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아 횡신 좋아요 반시계로 공작을 피했죠 네 뭐지 이게 뭐지 아니 원래 저런 기술 있어요 밖도 아니요 없는거 없는건데 슬림마만 있는거에요 슬림마만 이렇게 넘어지는거죠 저렇게 아 밀리는거죠 제가 볼 땐 얘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제가 모른다는걸 알게 하지만 전 아 뭐해 이거 이것도 모르는거죠 네 제가 가정용은 별로 안하기 때문에 네 아케이드만 자 여기서 짠발 잡아놓고 스테비즈 레이지 아 뭐야 이게 이타가 하단인데 아까부터 보니까 아 몰라서 진거죠 몰라서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날로 먹히는 느낌이네요 진짜 연구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상대가 전격이 좋아요 네 이게 이게 안다는 얘기에요 안다는 얘기에요 저게 뭐냐면 실제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을 사람이면 실패가 똑같거든요 이 상대부터 64%는 할 줄 안다는 얘기에요 제가 아직 멘탈이 회복 덜 된거 같습니다 어 너러퍼 자 공부 좋아요 무릎 세번 따라한거 아닌가 아까 아 뭐 이런 이런 캐릭이 무릎 세번 따라한거 아니에요 뭐 이런 캐릭이다 아니 무릎 세번 따라한거 같은데 공부 뭐야 어 버튼이 자꾸 레이지인데요 어 나사리 이타 이타 힐링 캔슬 부프투 짬발 아직 이길 수 있습니다 어 이타 아니 선생님 아니 아니 선생님 웃기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웃기니까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제발 아니 태큐스 나이클 명예사님 치켓세요 어 뭐야 다운로라퍼 탔어요 뭐야 왜 자꾸 왜 자꾸 무릎 세번 놓고 하는거지 국민콕 뭔가 그런가 봐요 와 반이나 딸네 여기서 또 이타 하단 몇번 잡힌지도 모르겠고 아직 몰라요 레이지거든요 뭐죠 기술 뒤에 막 루돌프 지나가요 산타크로스랑 막았어요 이타하단 막았어요 이제는 알고 있어요 이제는 한번 본기술을 막아요 자 딜레이 캐치 좋구요 아 대기 못했어요 이게 바로 무나리오 아 시나리오 기가 가른거죠 무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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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무나리오 쓸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아 온라인대전에서 액자나는 상대로 액자나는 상대로 쓸 필요 없는데 시나리오를 제가 숫자단을 맞춰서 숫자단 심리로 가겠습니다 아 커넥 잡기 좋아요 잡기 안풀려요 중단 숫자단이죠 잽 잡아놓고 2번 잡기 5잡 좋구요 노렸다가 추돌 마두 2타 콤보 들어가면서 바운드 역틀공 3타 이후에 주인할까지 자 여기서 총풍 다 알고있죠 총풍 공지도 맞았고 자 홍품 안 넣었네 상대 지금 막혔어요 와 이제는 이제는 막아요 한번 막았어요 달라요 다릅니다 폐패 승승승입니다 달라요 한번 맞은 기술은 두번 다시 안 맞죠 그렇죠 근데 잡다 캐릭 선수한테 똑같은 기술을 17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경기에서 아 네 그건 이제 그건 잡다 캐릭 선수니까 아 잡다 선수니까 네 자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줬는데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온라인에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원래 액자단이 저런 실력으로 가지고 있나요? 원래 그 온라인도 이게 그래서 온라인인거죠 이게 세계는 넓으니까요 아 우리가 모르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공해야 되는 콤보가 네 초 마두 이타 하고 3타 하고 이거하고 추나려면 그렇죠 달려가셔도 되네요 네 달려가셔도 돼요 그리고 초 초 나간 이후에 너클룸 탕타 하고 이거는 네 웨이브 해서 이건 웨이브로 네 웨이브 조금 들어가서 그리고 웨이브 2타 여기 발이 끝날 때 웨이브를 넣어야죠 아 나오기 전에 움직인건가요 제가? 네 나오기 전에 브라이언 너클볼 콤보를 익숙하지가않아가지고 아이고 연습이 아직 끝났는데 네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 오늘 3승하고 홍보 2개도 성공하고 네 선생님이랑 같이 가고싶어요 뭐 배움을 저도 그렇으면 좋.. 좋은데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네네 뭐 좋아하세요? 저는 뭐 군고치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한건 다 좋아합니다 저는 라면에 김밥 좋아하는데 편의점 세트 아닙니까? 여기 너무 비싸요 저는 할인되는데 아니면 안가 흑형 나왔어요 흑형 흑형인가요? 네 흑형이랑 레오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이게 저만으로 온건지 모르겠는데 태그2 인물에서 제일 싫어하는게 네 라스 레오 막 이런 몰아붙이는 네네 애들이 정말 싫거든요 그런 캐릭터를 이기려면 결국에는 그냥 연습 그냥 방어.. 기술을 다 알고 방어를 해야되는거죠 아아 모르니까 압박을 당하는거거든요 네 저 나인게임은 살 수 있는건가요? 네네네 이 가정용게임은 다 살 수 있어요 일단 뭐 브루스가 날개다니깐 안올리긴 한데 지금 DK가 너무 약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려드린대로 아우 백론을 못 걷었어요 아 엄마 어 나 브라이언 못하는데 잠깐만 어 괜찮은데? 브라이언 못하는데요? 지금 안나쁜데? 저 브라이언 못해요 아 괜찮아요 지금 못하고 상대방도 못하니까 괜찮아 쌤쌤이에요 지금 브라이언 없는걸로 할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기는게 쉬운게 아닌게 빨리 바꿔 빨리 어떻게 다운 마운드 해야돼 아 이길 수 있어요 아 왜 몰라 바운드 바운드 키스를 몰라요 마키가 알고 있잖아 마키 알려줬잖아요 마키 톱봉 어 뭐야 맞았어 아니 제가 그러니까 쉬운거 쓰라고 근데 저는 연습한거 오늘 퇴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퇴근을 퇴근을 위한 퇴근을 위한 퇴근을 위한 콤보 아우 렉이 상대가 오랜 사람 맞나요? 왜 이렇게 렉이 아 아깝네요 어 하단 한 번 더 왜 안돼 얘 몰라 아 이런데서 나 이거 몰라봐 여기 하단 흘리기 한번 이런데서 고집불리면 안돼 아 뭐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지금 막으려 공탄각담에 불리하다니까요 몰라 아 왜 몰라 몰라 아 안해봤는데 어떻게 알았어 빨리 퇴근 못하게 계속 때려 중단 모더카운터 몰라 바꾸어 빨리 바꾸라고 빨리 엄마 초풍 아 하단 막았어요 아 저 안되나요 태국 원때만 내는거에요 대종가리기 해야 돼요 빨리 대종가리기 해야 돼요 빨리 1피에서 못하니까 2피로 자리 바꿔요 잡기에서 아 묶어놨어요 선생님 확실히 정해야 할거 같아요 이긴거인지 콧물 넣을건지 정해야 돼요 잡아서 자리를 바꾸세요 빨리 2번 잡기로 오른잡기로 잡아놓고 2번 잡기 어 불렀어요 선생님 이제 희망도 없어 이제 잡기 어 바꼈어 바꼈어 감사합니다 2피 2피 아 왜 바꼈어 자리 바꼈어 양손이에요 아 류겐 오르겐 왜 맞춰요 이래서 퇴근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거 지금 문제가 브라이언 할 줄 몰라 그럼 브라이언은 먼저 사용하세요 데뷔 전에 아껴두고 아 근데 먼저 어떻게 사용하냐고 빨리 모르는데 어떻게 사용하냐고 그냥 원투 깔기세요 그냥 원투 원투 이거를 이런걸 위해서 내일 브라이언은 배워서 알게 마시는 거예요 아 원투 태그원처럼 태그원처럼 할까요 태그원처럼 태그원처럼 할게요 그냥 몰라요 태그원 클래스 클래스는 살아있다 태그원 클래스는 살아있다 태그원 무슨 시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하고 있어요 지금 어 그렇지 태그원처럼 하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 바로 이거 태그원처럼 할 거예요 선생님 제 꿈은 태그원 태그원 세계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크 지금은 분명 태그2를 하고 있지만 네 태그원처럼 할 거예요 태그원처럼 할 거예요 그냥 잡을 하니까요 지금 아니 거리를 재고 어 어 아 데미진 아니 품신이나 무조건 총폭만 쓰면 안 돼요 아니 웨이브로 간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우선 이기는 걸로 할까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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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в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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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걸로 할게요 태그원은 뭐다 먼저 이기는 게 우선 팀 콤보 하나 성공했어요. 저는 우선 오늘 목표를 이기는 걸 재판하지 않고 미션 콤보 두 개 퇴근하는 거 하나, 초, 마두위타, 옷잼, 초, 바운드 그 다음 뭐였죠? 마두위타, 초풍력 솔로콤 아니요, 솔로콤 아니었어요 아, 마두위타, 옷잼, 황혼, 백너크, 3타, 바운드, 슈날 아, 이거네요, 이거 자, 우선 한 곱이 넘겼어요 네 일단 하나는 했으니까 지금 하나만 하면 되는 거네요, 지금 어차피 제가 볼 때 3승은 좀 힘들 것 같고 아니, 제가 저한테 주어진 경기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 5겜에서 3판 이겼는데 3승은 힘들 것 같고 미션이 1번 아니면 선생님이 EP로 또 불안해 주시던가요? 아, 이거 봤어요 배어플레이 어, 뭐야, 솔로, 솔로 나왔어요 아, 제 이슈라는 거예요 간류, 레오, 가스 그 중단 하단 이지로 계속 몰아붙이는 스타일 있잖아요 아, 이거 큰일 났어, 지금 전적도 지금 5,000판 이상이 아, 거기다 아, 복짱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넌 내가 막는다 보통 저런 파티가 노래요 넌 내가 막는다 하얀색 아니에요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얀색이 아니고 어, 지금 자기 어, 싫어 아, 뭐해, 이거 아래가 보여 어, 가만히 있어 엑스, 엑스, 엑스 엑스 왜 가만히 있잖아 엑스, 엑스, 엑스 엑스, 엑스 왜 가만히 있잖아 인정, 인정이 아니에요 인정, 인정 선생님, 선생님 아, 선생님 선생님, 결정해주세요 선생님, 결정해주세요 인정이 아니에요 네? 인정이, 넓어 선생님, 선생님 인정해줄까요, 안해줄 거예요? 부처, 부처 빨리 인정해주세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역량하여 선생님이 역량하여 아, 나도 인정할게 인정하는 거예요? 역시 선생님이 인정이 많아요 하하하하 부처가 따로 없네, 진짜 왜 나락쓰다가 하하하 선생님 제가 첫판에 나락쓰다가 하하하 근데 왜 두 번째판에 엎어놓고 깨져 익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 보세요 이거 때리는 자리를 보세요 때리는 자리를 하하하 하하 그거 노린 건가요? 네, 거기를, 거기를 하하 아니 부처님한테 무슨 짓이십니까, 지금 하하 이렇게 잡이로운 사람을 하하하 하하 두 번 다시 남자부심 못하게 하하 미치겠네 어, 뭐야 카트라이드 로그인 됐어요 자, 이제야 부부한테 전화해 빨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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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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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이게 워낙에 방송이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습니다 방송 진짜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하하 진짜 해야 돼 왜냐면 제가 개리망수점을 할 때 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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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을 서로 끊었어요 하하 하하 대박이다 하하 대박이다 하하 지금 접속 끊겨서 디스커넥 확률이 높아 올라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또 있나요? 후배님이 동시로 오게 돼서 음 다음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한 10시까지는 접속 하 뭐야, 왜 안 나르고 그러세요? 하하 자기도 모르게 줄게 버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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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모르게 줄게 이걸로 할게요 네 그걸로 하세요 네 자, 그럼 제가 지금 콤보도 하나 성공했고 1승도 했고 그렇죠 2승에 1콤보만 더 성공하면 배제민 선수랑 뷰할 수 있는 건가요? 하하 하하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제가 배제민 선수가 서포스트잖아요 네네 배제민 선수가 그냥 원디를 하세요 제가 서포스트 할테니까 그럼 제가 데뷔 지나고 아니, 브라이언 선수라고 저는 그냥 나사리 대 쓸게 나사리 네 그러니까 지금 나무고보가 뭐에 총 이거예요? 너무 쉬운데? 그렇죠 이거 이거 뭐요? 어, 잠깐만 근데 지금 문제는 시즌에서 초풍을 띄울 수 있냐 아,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초풍 이후에 마두 이사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지 안 돼요 아마 제가 시즌에서 설레서 이거? 네, 그렇죠 이거요? 어, 네 이거 한 200번 성공하는 걸로 할까요? 가겠습니다 근데 원래 철권 할 게임이 이렇게 웃겨요? 그러니까요 진짜 오늘 이상하게 온라인에 남자 할 게임이었던 거 이렇게 웃긴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면세하고 있어갖고 형들이 일부러 돈 정도 없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그래갖고 주인 아저씨가 저 택시 태워서 보냈어요 지금 진짜 맞아줄까봐요 하하 오늘 부처도 있고 지금 대박입니다 진짜 아 아 안경 좋아요 사장님 스타일이에요 저희 회사 사장님 그냥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냥 네 어우 드라 어우 의상 좋은데 어우 눈빛 봐요 포스가 와 와 고양이 인형인가요? 총도 메고 있고 당연히 이 사람은 게임을 안해요 이제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자 촛북 마두이타 공부를 우선 성공시키고 네네 이기는 건 나중에 아 벽이면 어 뭐죠? 자 자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게 제가 이 동생이랑 20% 전적으로 자주 싸우고 맞아있다 기.. 기.. 기가 센 동생이에요 우선은 대단해 왜냐면 저희 회사에 추가적으로 여분이 있어요 퇴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적인 아이디 여분이 있어요 네네 철권cd만 3개 있는데 네네 하던 거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급 올려놓은 거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 이거는 이게 뭐 아이디 접속 차단율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게 상대방도 이게 어? 고의적으로 끊는구나 어 그래서 상대도 마찬가지로 안 해야겠다 어 그래서 게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네 빠르게 기싸움이라서 네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에 네이버 같은 데 있죠 네이버나 다음에 지금 또 기싸움 온 거 같은데 지금 방송사고라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거 추가될 수 있어요 또 튕겼죠 아니 괜찮아요 계속 기싸움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재밌네요 분위기 재밌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짱이세요 아니 우리 시가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렇게 등록 해놓을 걸 그랬어요 여러분 방송 네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아 대박인가요 자 그런 사이에 아 재밌어요 지금 뭐 로그인 그 문제 때문에 약간 네 왜냐면 공유를 한 거라서 공유를 했는데 또 그거 하지 말라고 하기도 웃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설마 방송할 때 하나 싶었던 거예요 저 평소엔 괜찮아요 원래 하지도 않아요 원래 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지금 방송 왜 하필 지금이냐 아마 퇴근을 못 시키게 할 방송을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무릎 뱉어 있어서 같이 퇴근 못 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아 저는 끝나고 같이 듀오로 10승하고 가야 돼요 혼자 나머지 숙제 아닙니까 에이 같이 끝내고 개인 방송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네 그런 게 있어요 과외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지만 네 학생이 그 숙제를 혼자 커들어 하지 못하면 선생님 같이 남아서 선생님 일대일로 지도를 해서 숙제를 좀 리드를 해주고 지금 알려주고 또 알려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좀 모자라요 똑같은 거 또 물어보는 성격이에요 그래갖고 전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똑같은 거 그만 물어보라고 지겹다고 나가라고 왜 나갔는데 큰일이네요 그냥 거기 있을 거 그랬어요 자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전화 중 전화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 그래 이거 그냥 프레피스 모드에 잠깐 가가지고 네 할 게 없기 때문에 온라인은 기다려볼까요 뭐 연습하는 게 아마 스읍 본인에게 좋지 않을까 오 지금 됐답니다 네 됐다고 사인이 왔어요 연습하고 있을게요 연습하고 있을게요 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풀스에 로그인할 때 스틱을 줘야 하잖아요 스틱은 왼손에 스틱 오른손에 버튼이기 때문에 핸드폰이 울려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후배님도 아마 핸드폰을 안 보고 있지 않을까 저도 여러 번